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멋진 수영장과 멋진 건축물이 보이는 신현동의 단독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널찍한 거실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거실만 한 10미터 정도 되고요 밖에 수영장까지 하시면 거의 20미터에 육박하는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뒀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중에 비밀의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면 보조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서 환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오른쪽에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방이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도 널찍합니다 1층 엘리베이터가 보이실 거고요 그 옆에 계단이 보이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개폐형 창과 픽스 창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에서 보이는 수영장의 모습은 너무 풍경이 좋습니다 지금 다 담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풍경이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간접 등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엔 붓박이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으로 드레스룸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등이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다지문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널찍한 부부욕실이 있는데요 욕조도 있고요 편백사우나도 있습니다 샤워공간과 화장실공간을 분리해놔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문도 열고 나가보겠습니다 순환구조로 옆에 다른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침대를 놔두시고도 책상도 놔두실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나오시면 동일하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 우선 엘리베이터가 뒤쪽에 보이고요 앞쪽엔 주방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방이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사방으로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미다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아까처럼 화장실 공간과 샤워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을 열고 나가시면 또 옆방이 있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